안녕하세요. 린네입니다. 스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나루 세븐스 코디 원피스고요. 세븐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세트인 슈즈입니다. 베이직 나루가고요. 신발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드레스가 나왔어요. 린네의 브릴리언트 스타드레스고요. 팝드레스 베이직입니다. 아라미가고요. 린네의 최종진화입니다. 마지막 편에 나와요. 린네가 그 프리즘 월드 돌아갈 때 이 의상을 입고요. 나라 캐릭터들의 캐릭터고요. 캐릭터 스톤이고요. 뒤에 그 입은 얼굴이 보이고요. 퓨어의 도웨딩이죠. 이의미의 세븐스고요. 유빈이의 세븐스입니다. 이거는 한번 오늘 아라미한테 해봤더니 오로라라 라이징을 띄고요. 이스터버니도 오로라 라이징을 띄더라고요. 이거는 프리즘 스톤 그 전화기에서 나왔고요. 나루 머리입니다. 스위스 스톤인데 뒤에가 시럽 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도너츠 스타레어고요. 크리스마스 데이 자주세요. 썸싱 블루고요. 스타레어입니다. 심포니아고요. 혜인이의 정여리 머리입니다. 혜인이의 눈동자 정여리의 눈동자 그리고 이건 목걸이 있네요. 퓨어하이트 웨딩 이게 꿈 라프 시즌으로 나왔어요. 프리즘 스톤이라고 써있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았는데 니네 꺼네요. 그리고 이건 필섬 스톤 슈라이프 티슈즈 이라고 써있네요. 오늘 뽑았어요. 머리고요. 퓨어 프리미엄 웨딩이랑 같이 하면 되게 예뻐요. 세트고요. 목걸이네요. 이거 오늘 교환했습니다. 코트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칸이고요. 교환 안됩니다. 론이고요. 해양 인자 세트인 티셔츠 론이 바지 이거 한 개 더 있어서 교환됩니다. 론이 부츠 론이 부츠 론이 부츠 론이 hassle 저런 론이 부츠 ci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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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 이란 어스매직 티셔츠 어스매직 치마 어스매직 슈즈 꿈라프시즈는 아니구요 세트해봤어요 하루에 해피레임 모드북머리 슈퍼레임 린넷꺼인것같아요 치마구요 세트이네요 신발이구요 아람이꺼구요 이유미꺼구요 나루카는 나루카는 여기있어요 러블리 레이어입니다 이건 머리구요 프리즘스톤에서 나루가 있는 옷입니다 프리즘스톤에서 나루가 있는 옷입니다 세트구요 야옹이머리 띠 서프라이즈구요 김홀오네요 퍼블레어 사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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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만 남았어요 파블레어 머리구요 머리구요 사촌이랑 교환 기어카론이구요 뽑았어요 뮤비니까 러블리 레어구요 티셔츠만 남았어요 잠깐만요 세트구요 이거랑도 세트 됩니다 귀여워요 이게 나루가 미니패션쇼에서 입었던 이상이구요 나루의 교복 입니다 꿈의 보석으로는 이 신발이 서프로 나왔어요 페미닌이구요 공유의 평상복이구요 이거 관심이 다 모은거에요 콜레아 콜레아구요 이유미꺼에요 신발이 되게 이뻐요 교빈이의 교빈이의 통상에 입는 무대복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무대복 우리의 무대복 세트는 세트는 다 모았는데 게임을 아직 안해봤어요 점수도 별로 안올거 같고 스타레아 스타레아입니다 카일리의 머리 카일리의 부츠입니다 라루의 정신 평상에 있는 무대복이구요 메이크업만 찾으면 돼요 이름이 이끄고요 나람이 잠깐만요 나는 겁니다 현재 여기는 트러밍스톤입니다 이건 안세일 사장님 것인데 하얀색이에요 나루의 교복이고요 세트인 치마 아까 말했듯이 나루가 입었던 나루가 미니 미니 패션쇼에서 입었던 의상이고요 맥참이에요 이것도 맥참이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춤출때 입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목걸이고요 립맥걸입니다 이거는 세트인 것이 있는데 헤어 이건 메이크업 이건 티셔츠 부츠 그리고 치마입니다 이건 신비꺼인데 세트인 신발이고요 세트인 신발이고요 아까 그 베어톱씨랑 이거랑 같이 뒤뛰면 150점이나 점수 높은데요 그리고 에스닉이고요 우리의 평상복 세트인 나팔바지 페미닌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카린이거고요 이거는 섹시고요 러블리 이거는 원래 향수 스톤인데 패스 그리고 세트 이거는 교환했는데 되게 이뻐요 쿨이고요 이거는 세트인데 나루한테 입혀봤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유네 드레스 그리고 이거는 양이 머리띠랑 세트인 치마고요 이건 제가 아끼는 섹시스톤이고요 이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